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미친건지 도른건지 구분이 안되는 그런 인간,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친구랑 바람을 피웠던 전남친, 이것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나한테 청첩장을 보냈어요. 뭐야? 도전이야? 어 그래 간다. 보자. 원제, 헤어진지 3년 된 전남친이 나한테 청첩장을 보냈어요. 지구인들아, 나 좀 도와줘. 제목 그대로에요. 저랑 헤어진지 3년 된 전남친, 아니 이 그지같은 놈이 진짜 약을 잘못 처먹었나? 전 여친이 나한테 청첩장을 보내 왔다니까요. 물론 이걸 보고 야 그거 실수로 잘못 보낸거 아닌가? 이럴 수 있겠죠. 아니 저도 그런거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보낸걸 보면 꼬꼬아 안녕? 내가 조심스럽게 전화 소식이 생겨서 이렇게 연락을 했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결혼하는데 너 꼭 와라. 이게 무슨 인스타 DM인가? 그걸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 실수로 보낸게 아니라 정확히 나한테 보낸거야. 와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나도 당황스럽네. 뭐 미련? 그런게 남아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개 싸이코 같은 놈이 어딨냐고. 어? 여하튼 이걸 내가 조져버릴 생각인데 여러분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일단 저는 2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 여자고 그냥 말 그대로 평범하고 좀 따분하지만 대신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그 평화가 확 싸그리 깨져버리는 거지같은 일이 발생한거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딴 걸 보낼 수가 있는거야. 막말로 우리가 뭐 3개월 전에 헤어졌고 그것도 내가 뭐 바람을 피웠다거나 환승을 했다는 등등등 뭔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복수를 하는거면 그래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야. 아니 오히려 그 반대죠. 뭐 이제 3년이나 됐으니까 뭐 오래됐으니 그냥 보낸거 아니야? 이런 쿨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분명히 많았는데 이 자식은 나한테 절대 이러면 안되는 놈이야. 30년이 지나도 하면 안돼. 왜? 당시 나랑 사귀던 중에 내 친구랑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그것도 나 몰래 7개월 동안 양다리를 걸쳤더라고? 생각하니까 똑박치네. 여하튼 그래가지고 헤어진거고 여기서 무엇보다 더 교지같고 개빡치는건 이 인간의 신부가 그때 그년입니다. 내 친구 둘다 내 가슴에 빗술을 쳐껍고 배신한 연놈들인데 이것들이 결혼을 한다며 지금 나를 초대한거요. 이게 말이 돼? 혹시 이거 트루무쇼? 몰카같은건가? 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는거냐고. 말을 꺼내는건 물론이고 상상하는것도 싫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래요. 이왕 쓰는거 옛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그러니까 바람걸리기 전에 그런 상태에서 나를 만날 때면 즉 데이트를 할 때면 항상 카톡 통화기록 등등 모든걸 다 지우고 다니더라고. 물론 처음엔 안보고 살아서 모르고 있었죠. 나중에 바람을 걸리고 폰줘봐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지웠더라고. 원래 제 성격이 그래요. 남친한테 집착을 하는 그런것도 아니고 웬만한건 그냥 다 좋게좋게 넘기는 그런 성격인걸 이 자식이 알고 악용한거죠. 툭하면 야근한다 회식한다 출장간다 등등등 온갖 거짓부렁으로 나를 속이며 그녀를 몰래 만나왔던거지. 그런데 내 친구였던 그 상간녀는 내가 지 남친 아니 지 남친이라고 이 말도 진짜 웃기네. 여하튼 내가 친구인 지폰을 일부러 볼일은 없으니까 지도 당연히 안 걸릴 줄 알았던거죠. 나중에 보니까 사진 대화 내용 등등 모든 증거가 그냥 오지게 넘치더라고. 제가 이걸 어쩌다 알게 됐냐고요. 그것도 기가 막혀요. 당시 인연이 나랑 같이 있을 때 지 인스타 게시물을 올리는데 내가 건너편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어깨동무하고 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한건지 폰을 열고 슉슉슉 올리기 시작하는데 아마 인스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알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 게시물 올리려고 할 때 밑에 최근 사진들 다 뜨잖아요. 거기에 이 새끼랑 얼굴 서로 맞대고 뽀뽀하는 그 셀카가 보이는데 나 순간 뭐야 잘못 본건가? 씻기는 개뿔. 바로 꼭지가 돌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폰을 확 뺏어가지고 봤죠. 그리고 그 뒤는 뭐 별거 없어요.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 펼쳐지는거지. 야 이 그지같은 년아 이러면서 머리 쥐뜯고 자빠뜨리고 뭐 그런거. 여하튼 인연도 인연이지만 나한테 친구도 또 3년이란 시간도 뺏어간 내 인생 최고 최악의 쓰레기 그 양아치 그지같은 놈이 지들 결혼식에 와달라고 당당히 청첩장을 보내온건데 와 이거 도발인가? 도전인가? 여하튼 가야하는거 맞겠죠? 이제 딱 3주 남았거든. 지금 내가 드는 생각은 딱 하나야. 지금 이 자식이 나한테 도전을 하는거구나. 이거죠. 올 수 있으면 와봐라 이거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그런게 있어. 친구, 친구도 아니지만 걔 성격에 이거 절대 동의했을리도 없고 왜냐면 그때 들키고 친구들 모두와 지 스스로 먼저 열을 끊고 도망갔거든요. 인스타도 폐쇄하고 폰 번호도 바꾸고 아마 쪽팔리고 부끄러워 그런거 같아. 그만큼 낯을 가리거든. 관심종자니까. 아마 내 생각인데 그래서 이 인간 독단으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거 같아요. 일단 그래서 그 남은 시간 동안 피부관리 및 다이어트 빡세게 할거고 지금 내 남친이랑 같이 가서 그게 크든 적든 내가 할 수 있는만큼 이것들 사이에 그지같은 보라의 씨앗을 던져줄 생각이거든. 시술은 다운타임이나 흉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홈케어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이쪽으로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거에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관리법 혹은 좋은 제품, 병원 다 좋아. 아는대로 소개 좀 해줘봐요. 나 진짜 부탁이야. 최대한 이쁘게 하고 가서 이것들 제대로 밟아버리고 싶거든. 도와줄거죠?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 가서 제대로 복수해요. 내가 멀리서나마 열심히 응원할게. 2번. 근데 어쨌든 거기 가면 추기금 내야 되는거 아니야? 나라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못갈거 같은데요? 하지만 그게 또 복수가 목적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겠죠? 3번. 와 미쳤구만 진짜. 누가 뭘 보냈다고? 아니 내가 더 궁금하네. 도대체 무슨 생각인걸까? 청첩장 사진 보니까 토악질이 올라오는데? 덜덜덜덜덜. 4번. 필요없고 청담동 샵 가가지고 화장이랑 머리 다 받고 가세요. 전남친 결혼식에 간다고 하면 거기 원장님이 알아서 해줄거야. 변신시켜준다고. 그런 민들 있죠. 전남친 결혼식 간다 그러면 원장님이 튀어와가지고 완전 그냥 신부화장 해주는거. 5번. 아니 이런건 그지같은 막장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 아니었어?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난 말로만 들었거든. 그것도 DM으로 쳐보냈네. 와 걔 양아치 쓰레기다. 6번. 나는 쓴이 전남친보다 친구가 더 미친거 같아. 아니 어떻게 그걸 안 느낄거라고 생각을 한거야.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 7번. 나 같으면 그냥 이왕 조지는거 흰색 드레스까지 입고 갈거야. 복수는 최대한 화려해야해. 그래야 그 그지같은 것들한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는거니까요. 8번. 이거 아무리 봐도 쓴이 엿먹으라고 열 좀 받아보라고 일부러 보낸거 같은데 아마 헤어질 때 쓴이가 많이 밟았나 봅니다. 저 자식은 그러니까 이거지. 에이 설마 이런다고 오진 않겠지? 열만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쓴이 속 뒤집어보려고 던져본건데 자 됐네. 이거 뭐 진짜 어지간히 미친 것들이구만. 그래 이왕 하는거 진짜 미친 여자가 뭔지 보여주자고 풀멧 드레스 다 입고 쳐들어가 그리고 신부 옆에 딱 서가지고 사진 한방 빡 찍으면 복수의 완성이지.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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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피부관리 다이어트 그런거 다 필요없어요. 그냥 쓴이가 거길 가는거 그 자체가 이미 저것들한테는 엄청난 폭탄이 되는거라고 사진은 꼭 찍어라. 두번째 사연 원지 전 남친이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정말 갑자기 개뜬금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 결혼한다고 그리고 뭐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때 야 그때 내가 너랑 헤어지는 바람에 지금 오래 결혼하는거야 너 때문이야 근데 원망하는건 아니고 편하게 와서 부담가치지 말고 밥이나 먹고가 이러더라구요. 몇개월 사귀고 헤어질 때 매일 술 오지게 처먹고 밤마다 전화하고 쌩 난리를 치고 온갖 그지같은 추태를 부렸지만 그래도 몇달 사귄 정이 있어 최대한 좋게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완전 나를 지친구로 생각하는건지 뭔지 뭐야 이거 일단 그래요 그래도 뭐 결혼 좋은일이잖아요 축하한다 라고 말을 해줬더니 이번엔 또 그러면 우리 결혼하기 전에 좀 만나가지고 밥이나 함께 할까 이러네요. 아니 이거 예비신부고 알면 어쩌려고 이딴 소리를 하는거야 도대체 이게 뭔 개수작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고 월 연말에 결혼 예정이거든요. 이거 그냥 결혼식도 안가고 무시하고 쌩 까는게 맞겠죠.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처음엔 그냥 그지같은 찌질이가 쓴이 엿먹이는 거네 싶었지만 뒤를 보니까 꽁파만들 작정이었던 거네 그것도 아니면 결혼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아니면 두 번 여하튼 쓴이 자빠뜨리는게 목표인걸로 보여요. 2번 에휴 순진하기는 결혼하기 전에 한 번 어떻게 해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결혼하면 이제 마음대로 다른 여자 못 만나고 그러니까 총각 파티 하는거지 이게 정답이죠. 제 친구도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예전에 헤어진 전남친이 뜬금없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고 이번에 의대에 들어갔다며 만나자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친구는 당연히 쌩 깠는데 얼마 뒤 들리는 이야기가 이 자식 사고 차가지고 결혼한다더라고 결혼하기 전에 한 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지 뭐 더러워. 3번 그냥 그게 목적인 거요. 일단 밥 먹자 해가지고 만나주면 바로 술로 노선 변경하고 술 체맥이어서 못해가는 거지. 4번 결혼자 만나서 술 체맥이고 거기 가려고 그러는 거겠죠. 개수작 부리지 말고 지금 니가 보낸 문자내용 캡쳐해서 니 마누라한테 뿌리기 전에 아가리 닥치고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술 체먹고 전화 좀 그만해라 이 말도 꼭 하시구요. 5번 그냥 인스타에 태그하고 글 올려버려요. 자고 했는데 난 못먹을 것 같아. 이렇게요. 6번 나 같으면 간다. 가서 예비신부한테 지 남편이 나한테 보낸 거 바로 확인시켜줄 거야. 7번 그래도 몸을 섞었으면 가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이 새끼가 미쳤나? 느낌이 오죠.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니 엿맥이려고 이렇게 해도 네가 오겠어? 열만 받아라 이런 느낌이 강하고 두 번째는 그냥 한번 해보려고 수작체를 부르는 게 느껴지죠. 참 거지같은 인간들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돈 열심히 버는 거지 뭐. 감사합니다.